자 드디어 키루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은 끝나고 어 얘가 옷 골라주기로 했지 파크랜드 가기로 했어 파크랜드 키루는 옷 고르는 센스가 없어가지고 옆에 얘가 약간 좀 옷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옷을 골라주기로 했어요 뭐야 뭐 뭐 뭐 뭐 뭐 이거 죽었는데 이거 죽었는데 한명 더 있는데 날라차기 날라차기 어? 날라차기 이제 안 까불께요 까불지마 날라차기 남남커플이다 여기 지금 5장이에요 5장 내가 들었는데 17장까지 있대 이거 내가 되게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한 10시간을 한 것 같은데 이제 5장인데 17장까지 있다고 하더군요 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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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7장까지 기본적으로 10장까지 막상 awareness 팩 연계기 오 좋아 대게 혜자 게임이야 진짜 아 여기 파크랜드 왔어요 3만불? 아 3만엔? 요즘에 양복 슈트 얼마씩이에요? 이런데 그냥 비싼데 말고 그냥 중저가 이런데 백화점 같은데 말고 3만엔이면 30만원 정도인데 나 옛날에 20년 전에 한 19만 9천원에 샀던 것 같은데 15만원에서 19만 9천원 사이 고등학교 졸업식 할 때 더블 더블슈트지 요즘은 2버튼인가 3버튼인가 난 더블이었는데 19만 9천원 주고 샀던 것 같아 작품은 2버튼인가 1버튼 2번씩 20만원 2번씩 2번씩 양복이 임마 팔 긴거 사가지고 시계를 덮으면은 임마 시계 안차도 되는거 아냐 긴거 사면되지 긴거 대게 안어울릴거 같아 어? 이거 뭐야 아 이거 완전 동네 양아치 같은데 그래 저거 더블 내가 고등학교 졸업식 때 샀던게 저거야 더블 95년 2월 이었지 그 때는 저게 유행 이었어 더블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너희가 보이던 옷이잖아 알겠어 아니 근데 너는 어떻게 해야하나 나는 이 옷이 마음에 들었어 키자루 키자루 에? 삼대장 키자루 하하 하하하하 흑 아, 신발도 뺏기야. 하나까지는 내가 너의 오고리였어. 뭐지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기류 그룹이 너가 으깃하고 살면서 티루는 일반인이라서 야쿠자가 아닙니다.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 취업하려고 새옷을 산건데 누가봐도 야쿠자야 누가 봐도 뭐야 얘 얘네 뭐야 촬영? 무슨 촬영? AD? 이거 비디오 캐니? 비디오 봐야 되는데 아 프로듀서를 하라고? 잘난척하면서 서있기만 하면 된대 아 옷도 준비했어? 오케이 아 방금 옷 샀는데 아니 그냥 저렇게 저 스웨터를 가디건을 저렇게 매는게 또 제가 90년대 저기 중 초중반에 유행하던 스타일이에요 또 진짜로 저렇게 입었어 나도 분홍색 막 되게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 진짜 저 당시에 저렇게 입었어요 나도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구두는 안 바꿨네 왜냐면 일본이 88년도에 저렇게 유행했다면 우리나라는 좀 늦게 들어오거든 그래서 91년부터 95,6년 사이 몇 년 늦게 들어오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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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독님 오셨나 아 아 웨어 6대 4 가름마 아 아 하 그 아 그 땐 아직 아버지 뱃속에도 없었지 아 아 어 rowbo going rowbo going 해외 촬영 바삐용 카툴 아 쟤 왜이렇게 자꾸 윙크하는거야 손가락질하면서 무시당하지 않도록 인사 에엥? 아 경박하게 했어야되나 눈 바로 까는데 누나야? 응 에엥? 대사의 절반이야 어? 에엥? 어 리포터 언니 왔다 아 거봐 저 손가락질 저거 유후후 흐흐흐흐 촬영 시작 음식 나 프로듀서 아니야? 프로듀서가 왜 가져와야되지? 뭔가 또 낚인 기분인데 칼? 주방칼 가져가면 진짜 웃기겠다 요리 가져가야겠지 칼 가져가면 이제 개무서울거야 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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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말재수없어 예쁜입으로 먹어보래 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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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소모품이 요리라는걸 알았냐고? 누가봐도 알아 누가봐도 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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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liv통을 야채가게 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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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채가게 사장을 불러본다 무슨 말이지? 야채만 골라내란 얘기 아닌가? 야채만 골라낸다 ADA 으어? 아닌가? 아닌가? 야채가게에 야채를 진열하듯이 찍기 편하게 접시를 키우는... 뭔 소리야! 참 진짜... 방송국... 어렵군... 접시좀 웃어주겠냐고? 나니? 나니? 접시를 웃는다... 접시를 웃는다면 진짜 웃는거 아니야? 접시를 치우는거겠지? 치운다... 흠... 나 시험보는것도 아니고 지가 알려주던가... 틀린줄 알았어... 일당은 주겠지? 아... 음... 이거 완전 일부러 매기는거 아니야? 물결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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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 옷 갈아입혀라 빨리... 아... 자석 목걸이? 별이 일곱개... 뭐야! 이새끼... 아우 재수없게 복장이 똑같아... 왼발... 왼발... 아우? 흐흑... 흐흐흐흐... 티비가 좋아서 이 업계에 들어왔는데... 티비를 볼시간이 없대... 티비를 볼시간이 없대... 보이콧... 트윙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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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해결해줘야 되나? 어? 오잇... 에엥? 엥? 트윙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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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후... 저 디렉... 저 디렉터 지금 감동받았어요... 트윙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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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일반인들하고 싸워야되고 일반인이 강목을 들고왔어 2x4를 2x4를 들고왔어 엄마야 칼 어디갔냐? 칼로 한번 싸워보게 칼 있던데 아이 칼 없네 칼 없네 칼 없네 아이씨 이씨 커플 대전이야 아 다 피하네 아 다 피하네 일어나 쉽게 끝내면 안될지 옆에서 박수 외치냐구요? 원래 싸움구경이 제일 재밌는거잖아 저 디렉터 이제 나한테 꼭 가겠는데 칼 없네 아니 왜 이것까지 감성판인데 아아 진짜 ㅋㅋㅋㅋ 아니 좀 갖다 붙일거에요 좀 갖다 붙이지 그래 방송이 쉬운게 아니에요 네 아니 이걸 왜 감성을 열정 하아 하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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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을 주는 사람의 책임이라 나한테도 책임이 있는 건가 키루는 지금 스무살이 아주 큰 걸 배웠어 우리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감독님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을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쁨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열정 페이 할게요 너희들 아 저 손가락질 또 하네 디렉터의 설계였나 아 이케 괜히 한 것 같아 비디오도 안주고 혹시 비디오 어디서 보지? 마지막은 어딘지 아는데 육난장 세가 장기 거 위치를 알아놔야지 히로인 어? 감으로 조절 여기다 위치는 알아놔야지 그리고 내가 열어놓은 게 있는지 봐야되요 어 있나보다 들어가진다는 얘기는 있단 얘기야 마지막 편에선 제가 두 개를 뚫었는데 본다 뭐야 이거 마지막 때 본 건데 어 이거 마지막 때 본 거야 둘이 서로 공유하나보네 아이씨 어 이거 마지막 할 때 어저껜가 다 본 거예요 난 서로 따로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공유하네 공유정신은 좋죠 그럼 퀴르르도 열심히 해야지 아 얘 나한테 맨날 삥 뜯는 불신검문경찰 얘도 이미 감성팔이 한 번 했습니다 뭔데 소지품 안 보여? 안 봐? 예 트라우마가 있죠 같이 그 파트너였던 동료가 안 좋은 일을 당해서 그래서 무서운 일도 못하고 검문밖에 못하는 바보야 불신검문 기술만 올라갔대 결심했어요 저는 오늘부로 경찰을 관두 하지마세요 혹시 그 경찰 선배 뭐야 3만엔 줄 테니까 호텔에 가자 안 돼요 3만 5천엔 줄게 괜찮지 3만 5천엔 줄게 괜찮지 쓰레기가 있군 도망갔어 도망갔어 와 옆에 저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고삐리들 검문하고 있는 거요? 에어? 이래서는 안됩니다 너는 경찰이잖아 그래서 도망칠 거야 야 키리 오지랍이 거의 진짜 우주를 뚫고 나갈 기세다 과연 이 경찰이 깨달을 수 있을까? 아 승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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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 이거 너무 웃겨 승우 끼똥 싼다 이리네 승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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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빨리 좀 뛰어라 인바 트라우마 극복 경찰한테 까부른거야 지금 경찰한테 가던길 가래 오, 용기 아아 흠 네 명 네 명